파이오 Ariana 우리 어디가? 비엔남 여기가 비엔남이지? 맞아 맞아 모래놀이 하러 가려고요. 근데 킥보드를 가지고 나왔네요. 렐리다. 브랜드 플로어. 브랜드 플로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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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안녕. 렐리. 안녕. 점핑했어 렐리? 여기는 아파트에 있는 다른 칠즈런 플레이룸이래요. 그래서 한 번 안았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작은데 귀여운 것 같아. 렐리 없어졌다. 렐리 없어졌다. 렐리 어디 갔지? 렐리. 일어나세요. 맞아요. 이거. 그럼 무슨 색이야? 엄마. 오랑. 맞아. 오랑.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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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도 줄거야? 예. 그리고 이 놀이방 앞에는 아이들이 놀는 수영장이 있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저녁에는 한번 와보려고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너무나, 너무나도 자, 여기 하나, 자, 여기 하나, 너무나도 핫도그 뚜뚜뚜뚜 엄마는 오징어 김치전 조금씩 먹어? 엄마 좀 먹으면 엄마는 오징어 김치전 너 이거 먹을래? 음 맛있다 음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릴리야? 케첩 이거 케첩?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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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으로 해야지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는 핫도그 이런거 팔면 얼마나 좋겠어 릴리에 스웨덴 갈래야? 아니면 이모집에서 사를래? 엄마 엄마 싫어 뭐가 싫어? 핫도그 핫도그 너 어디살래? 룰레오살래? 비엔남살래? 비엔남살래 아빠 오라고 해야지 응 아빠 오라고 하자 비엔남 살거야? 응 여기가 왜 좋아? 이모집 이모집에서 살거야? 돈 내야하는데 그러면? 돈 내야하는데 하루에 삼백원씩 내 하루에 삼백원씩 내야하는데 아닐까? 아니래 릴리 아빠 안 보고싶어? 응 아빠가 여기 그냥 왔으면 좋겠어 우리 쭉 있고? 아빠 아빠 보고싶어 근데 아빠 일하러 갔대 정말 보고싶어 흥민이 학교 갔어 흥민 언니 좀 이따 오잖아 너 가서 데려와 이모랑 가서 같이 갈래? 언니 데리러? 제가 가면 애비 고트 언니 응 맞아 응 오 수박 맛있겠다 응 응 응 응 오 수박 오 수박 오 수박 오 수박 오 수박 오 수박 어제 마트에 갔다가 이 밑이라는 밑? 밑? 밑 밑 잭프루트 이런 과일이 있어가지고 사왔거든요 저도 예전에 오늘 항상 먹었지? 응 식감이랑 맛 식감은 약간 그 단감 같은데 맛은 단감인데 약간 상콤하고 연 맛나지 않아? 갱녀? 그래? 갱녀? 난 단감 맛 같나던데? 어? 너 먹게 먹을래 응 나 두개 너 두개 이게 여기 안에 씨가 들어있었는데 빼고 빨리 오래 이모 이거 알 좀 정리하고 이모는 알 탁크로 준다니까 기다려 이게 잭프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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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야 엄마 이거 줄게 너 이거 주려고 한번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봐 이거 먼저 먹어봐 응 잭프루트 응 응 고마워 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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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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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쭈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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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일파티 하자 스미러님이 이거 먹는데 밀리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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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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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부분은 가게 하고 있어요. 커피 사서 릴리 놀 수 있는 볼플룸이나 아니면 어디를 가려구요. 아파트에서. 릴리도 배불러! 치즈코발리 생각나서요? 릴리도 배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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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수, 온 시작 거기 갈거야? 이미 이 주민이시네요 오늘 릴리가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재밌게 놀아서 릴리도 애들한테 갑자기 안녕 애들한테 뭐라고 인사했어요 릴리야? 안녕 바이바이 했잖아 애들이 다 영어로 하지? 응 그래서 릴리도 이제 배고파서 집으로 갑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까 전에 과자 어떤 이모가 주니까 릴리가 뭐라고 했지? 어이구 바이 카니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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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는 베바이 이곳은 베바이 자고 ý 가니아 닭Yes 여기가 alt같은 벌ıl이 다행히 맛있구먼 주문 완료 우리 배영으로 하려고 자 우리 배영으로 가는 거야 너희에 잘 들어와 자 하나 둘 셋 밀리 제일 잘하네 밀리 제일 잘해 딸기 우리 배영에 있는 군대 매욕이 제기 음흐에 걸어лав하냐 최애인 바이러스 주방에 있는 깨나 적어 오늘은 밖에 이따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오려구요 근데 예쁘다 카페 예쁜 거랑 거랑 상관없이 안으로 가야지 아니, 안 해갈래 이거 뭐야? 알고 싶어? 이모가 먼저 먹고 왜냐면 이모가 같이 먹는 걸 싫어해요 맛있어 안에서 음료수 마시고 있었는데 릴리가 자꾸 나가자 그래가지고 잠깐 앞에 나왔어요 릴리야 그거 보여줘 이거 보여줘 이거 우리가 안에서 만들었어요 골판지로 강아지 강아지 그걸로 봐봐 보이는지 이걸로 보면 보이지 이게 어, 진짜? 강아지 오브라이 오, 맞아 여기저기 이렇게 이렇게 이모가 짠. 어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찬동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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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비올려나 보다 비올려나 보다 대박 반짝반짝 난리야 완전 세상에 지금 비가 쏟아져 비 왜이렇게 많이 와 바람도 좀 장난아니야 바람도 좀 장난아니야 나무들이 머니축 근데 요즘 신앙이 더웠잖아 좀 올 때가 됐지 좀 올 때가 됐지 좀 올 때가 됐지 좀 올 때가 됐지 전혀 없었고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